안녕하세요 홈텐딩 백과의 태용입니다 에이팹이에요 자 오늘은 뮤직키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하몬을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36,980원을 구매했고요 중량은 1kg가 조금 안되는 950g 보드 정리하고 바로 오픈해 볼게요 저도 처음 사보는데 어떨지 기대됩니다 자 됐어 3원 950g이고요 그거를 자를 수 있는 도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와우 오케이 어설프지만 나이프도 들어가 있어요 왜? 나이프 진짜 장난감 나이스 같다 오 나는 꽤 잘 드는데? 저 되게 어설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있다 뭐? 나사가 있는데 도라이버가 없어 저희는 업장이라 도라이버가 있지만 낭패겠죠? 도라이버 준비하세요 아니면 태용이가 좋아하는 거 멀티툴? 에이 진짜 아 진짜 마누라마를 들으면 두번 일을 안한다 마누라마를 잘 듣자 아 진짜 자 이거 세척해보여게요 짠 룩이 다 말렸어요 아 아 됐어. 타몽 처음 썰어보는데 맛부터 볼게요. 맛본 됐잖아. 잠시만요. 생각보다 짠맛이 덜하네요. 자 이피디 먹방. 아 진짜 생각보다 덜 짜네. 응. 이피디가 선물해준 슌입니다 슌. 충식도. 제가 들고 있는 유일한 명품. 자 지금 이렇게 잘 안 썰리는 거 불편하죠? 지금 부기가 일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. 왜 손을 줄게. 어휴. 아프다. 자 지금 기름진 하모로 먹을 거라서. 어떤 시키가 제일 잘 어울릴까 하다가. 아무래도 피트위스키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탈리스커십 준비했고요. 자 이피디와 같이 마셔볼게요. 신나요. 지금 고기 양이 되게 많잖아요. 이 정도면. 위스키 몇 병도 충분히 커버를 갖거든요. 그리고 유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니까. 천천히 편하게 드실 만한 양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지방 부분은. 스튜 같은 거 끓이면 되게 맛있대요. 아 좋은 팁. 아 그리고. 할리스커 저거 무슨 위스키야.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 보시면 돼요. 맛 설명은 딱히 안 하겠습니다. 얼마나 위스키랑 잘 어울리는지. 맛볼게요. 자. 슬룩. 아 피트만 너무 좋아. 맛있어. 자 이피디. 나 한 번 더. 응. 이 말이야. 함으로 넣고. 진짜 맛있다. 얘가. 훈연한 햄이 아니잖아요. 근데. 탈리스커랑 같이 먹으니까. 훈연한 거 같아. 응. 근데. 너무 맛있어. 아 짱. 야. 내가 한 번 먹을 줄 모르네. 한 번은 그냥 새우로 먹어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짠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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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메론 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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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스키 먼저. 맛을 먹고. 입안에 위스키의 풍미를 느끼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. 음. 간이 맞네. 음. 맛있다. 이 영상 찍으니까. 우리 옛날 생각나요. 뭐? 막 수육 해먹고 했었던. 음. 맞네. 그때 우리 촬영하면서. 이거 우리 촬영용 맞나? 우리 너무 사심체육이 아닌가? 이랬잖아. 진짜. 내가 위스키 좋아하신다. 근데 짭짤하고 좋다면. 한번 꼭 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안주가 진짜 강추에요. 그리고 당. 그걸 아셔야 돼요. 이게 한번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. 위스키맛을 좀 잡아먹는 영향이 있거든요. 나는 위스키맛을 즐기고 싶어. 하시는 분들은 그냥. 시원한 얼음물. 또는. 차가운. 홍차. 내지는 얼그레일. 그것도 추천드려요. 무. 어디. arrived. 아 öl 북. 딱 와. 여기에 서бу켓습니다. 자. 청포도에. 요즘 유행하는 샤잇마스켓 말고 그냥 청포도 사셔야 돼요. 자. Lös tenho. 짠 труд. 요吗. . . 오, 할리스코 왜 이렇게 달아졌지? 와, 이렇게 시험 충분히 대고 났어. 진짜 달다. 그다음에 청포도랑 너무 어울립니다. 응. 한 개도. 저는 개인적으로 메론보다 청포도가 안 좋아. 응. 응. 위스키를 먹자마자 안주를 드지 마시고요. 위스키를 마시고 그 맛과 향을 충분히 음미한 다음에 같이 드세요. 안 그러면 위스키맛을, 위스키맛이 안 느껴져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응, 맞아. 와, 너무 맛있다. 청포도와 궁합 진짜 좋다. 응. 메론은 달기만 한데 청포도는 산미가 있으니까 더 잘 어울려요. 다성비 너무 좋습니다. 응. 보통 막 몇 장에 거의 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. 내가 위스키 좋아한다. 그리고 한 주 뭐 먹지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트레이어스에서 39,800원. 아닌데. 36,980원. 이거 홈파티 할 때도 완전 좋을 것 같아요. 썰어진 거를 차리는 것보다 앞에서 썰어주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러면 되게 있어 볼 것 같아. 응. 자, 이 PD 하고 싶은 얘기. 다 썰어져. 응. 마치고 좀 썰어서 위스키 좀 더 즐기자. 그래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이거 한 번 한 번 사볼 거란 생각 드시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. PD 인사. 영만. 아, 맛있다. 안녕. 아, 나 좀 더 썰어 먹을래? 탈리. 탈리스코 백병 먹는 꿈 꿔용. 하몽이랑 같이. 어, 덩어리. 응. 왕건이. 응. 왕건이. 진짜 마음에 들어. 응. 왕건이. 여기까지. 하이, 넌 무섭게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응? 진짜 맛있어. 으 şunu. 우린 다리가 стар고 다리 오면이 난 좀 더 얇게 잘춘다. 그런 만두. 고구맛 small.